아 강등했잖아 개좌석더라 아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왜 자꾸 병신새끼들만 넣어주냐고 라이엇 개좌석더라 진짜 어 할만한게 없어 캐릭터가 타이머 딩고 해볼까요? 타이머 오 잘한다 딩고 재밌다 뭔가 피지컬 요구 안하니까 꿀잼인데 헤헤 재밌어 가와이 예나 좀 파볼까 재밌네 그거 왜 먹노 먹지마라 경험치 와서 왜 경험치를 뜯어먹노 차이나기 심련아 하아 진짜 정글년들은 일평생 도우미한 데누 이러면 쟤가 먼저 6렙 찍잖아 그럼 나 처발릴거 아니야 거봐 쟤 6렙이잖아 이러면 내가 죽잖아 나 이런 상황들이 진짜 싫단 말이야 진짜 싫단 말이야 진짜 화날라고 해 진짜로 아 쟤 궁각제잖아 지금 아 열받아 아 존나 열받아 진짜 그냥 궁끼고 빨리 먹기 하자 아는 털렛스 아는 털렛스 아는 털렛스 아는 털렛스 gloss 제발 방해 하지 말고 진짜 죽이고 싶네 얘 1 이거는 인정 얘가 나 살렸어 인정 아 진짜 정글년들은 이 평생 도우미한 데누 죽은 거 같은데 쟤? 나 망했다 어떻게 나와? 아 진짜 잘생겼어 잘생겼어 야! 오! 민절아 맵을 안봐요? 진짜 똑같네요 곧 벌레님들 아.. 얘가 무슨 2킬이야 이렇게 못하는 새끼가 나 이런.. 이럴 때가 진짜 화난다니까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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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따라 아 내꺼 다 박살났어 왜 이래 2014년에는 그리고 허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충전이 안 되노 왜 이렇게 느려 터져노 충전이 이쁜 랩 이쁜 랩 이쁜 랩 이쁜 랩 이쁜 랩 아 아 아 아 아 아 스트레스 받아 진 거 다시 한번 해볼게 재밌어 아 이거 팀만 정상이었으면 할만했을텐데 아 아 뭐야 사거리 아 아 아니 재밌어 비록 티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이래서 주말룰 얘기가 있나 봐 주말에 룰하지 말라고 이게 바로 주말룰의 위력인가 이게 바로 주말룰 그럼 주말룰의 위력이 더ios 아냐 4.은 claro 4. GTA 4.은 Instagram 던진 새끼들 리포트 해야겠다 아 강등했잖아 개좌석더라 아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왜 자꾸 붕신새끼들만 넣어주냐고 라이언 개좌석더라 진짜